안녕하세요. 이하공입니다. 오늘은 캐논 복합기 스캔 설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캐논 기종의 숫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작성해 놓은 서류가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복합기 기종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적어 봤는데요. 흑백기종 같은 경우에는 ADV 이건 어드밴스 약자에요. 어드밴스 기종, 모든 어드밴스 기종이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4025, 4225, 4525, 6065, 6265, 6565. 여기서 이제 기종 레벨들이 있죠. 레벨 4, 6, 8.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 기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버전 표시입니다. 40, 60, 81 할 때 1. 그 다음 숫자들은 속도죠. 25매, 65매, 이것은 105매.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칼라도 마찬가지죠. 칼라도 어드밴스 기종에 단지 칼라는 C로 표시가 됩니다. C, 2, 2, 2, 5. 이것은 2레벨의 버전 표시, 그 다음에 25매. 요즘 많이 통용되는 기종 중에 하나가 3325, 3525 이 기종인데 이게 지금 러닝되고 있는 기종이죠. 3325는 바로 작년도까지도 러닝이 됐던 기계고요. 요즘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기계들은 굉장히 발이 빠르죠. 자고 나면 신기종이 나오다시피 하는 그래야 대기업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뭐 복사기 기종 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종, 캠코더 기종, 모든 기종들 냉장고, TV 할 거 없이 다 통용되는 얘기겠죠. 캐논 복합기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저기되고 있는게 곧 3335 이 다음으로 많이 저기되는게 이제 5235 이 기종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게 5235나 5535나 기종적인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버전 표시인데 다른 것은 이제 세부적인 뭐 예를 들어서 55355 기종 그러니까 버전 555가 들어가는 기종들은 대부분 근접 센서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앞에 가면 복합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사람이 멀어져 가지고 몇 분 지나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이제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기종이죠. 어떤 저거에서 아주 중대한 뭐 그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기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흑백 기종도 마찬가지고 칼라 기종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흑백 기종도 모두 칼라 스캔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캔 설정 방법이 지금 요 기종 안에서는 다 통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종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원격적으로 스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설명 드리는 것은 FTP 방식입니다. 스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SMB 방식이 있고 FTP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USB 방식이 있습니다. SMB 방식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캔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이 그냥 네트워크 상에서 잡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공유 스캔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이 스캔 폴더나 이런 거를 공유를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와 같이 공유가 돼야지만이 드라이버가 없는 대신에 공유가 돼야지만이 스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유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취약한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요즘은 FTP 방식을 좀 많이들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별도 개별적으로 드라이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 쪽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먹어도 네트워크를 공유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안 걸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 한 대만 바이러스가 먹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TP 방식을 깔려면은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버는 캐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캐논만 쳐도 아마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나올 거에요.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 검색을 하면은 캐논 다운로드 센터가 보입니다. 캐논 다운로드 센터로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아야 되죠. 여기가 캐논 다운로드 센터 바로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기종 선택을 오늘 참 모델로 할 것은 복합기 컬러 복합기 컬러 디지털 복합기 중에서 어드밴스 IR 어드밴스 C5535 라는 기종을 모델로 했습니다. 검색하면은요. 드라이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드라이버들 프린터 드라이버 위주로 다 있는거죠. 프린터 드라이버 위주고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1 2 3 4 페이지 다 있는데 여기 다 가봐도 없습니다. 저거 스캔 드라이버는 스캔 드라이버는 유틸리티에 들어가야 돼요. 유틸리티 들어가셔서 쭉 내려 보면은 이렇게 복합기 전용 복합기 전용 CKBS FTP 서버 유틸리티 버전 2.7 이게 보이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는 다운로드를 이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아 놨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바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바탕화면에 받아 놨죠. 요거를 압축을 풀면은 압축 풀기 선택된 폴더 하위에 압축 파일명으로 폴더 생성 요거에 추천되어 있는 체크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다른 거는 만지실 필요 없이 그냥 확인만 누르면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새로 생깁니다. 일단 요거는 요게 그 폴더인데 일단 다 끝내고 알집은 다 끝내고 압축은 풀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요 폴더 안에 들어가서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ckbsftp 서버 2.7 셋업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압축이 쭉 풀리면서 설치 마법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자동으로 그냥 풀리게끔 놔두시면 됩니다.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고 계속 다음만 눌러서 설치가 되고 있죠. ckbsftp 서버 설치 설치 완료 설치가 끝났습니다. 닫기 이 창도 닫기 이제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확인을 하려면 시작을 눌러서 보면 ftp 서버 어플리케이션 어플이 깔렸죠. 물론 제 컴퓨터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윈도우 7을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 10에서도 윈도우 10에서도 시작 누르면 이 위쪽이거나 어디에 ftp 서버 어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깔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게 안 나오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쭉 보면 ckbsftp 서버 있죠. 내려보면 ftp 서버 어플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 것 근데 요거는 지금 이미 실행이 돼 있고 메모리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숨겨진 아이콘 숨겨진 아이콘 표시 조그만 화살표 있죠.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누르면 여기 메모리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다 대면은 ckbsftp 서버 라고 나오죠. 여기다 마우스를 대고 왼쪽 키가 아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 그러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찾아보기 요 점 3개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지금 내 IP 주소가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건 그냥 자동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만지실 필요 없고요. 폴더 경로만 요 폴더 경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스캔 폴더를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로 누르면은 창이 다시 하나 뜰 거예요. 폴더 찾아보기 그러면 지금 저는 바탕화면에 스캔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탕화면이 기본으로 돼서 스캔 요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캔 FTP 스캔 설치는 다 끝난 겁니다. 컴퓨터 쪽에서.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복사기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복사기에서 이 컴퓨터 이 스캔 폴더로 들어오게끔 스캔한 것을 들어오게끔 복사기에 지정만 해 주면 스캔 작업은 스캔 설정 작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사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기로 왔습니다. 사람 머리 모양 표시가 돼 있죠. 사람 머리 모양 표시되어 있는 별표를 누르시구요. 수신인 설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원터치 등록을 누르시고 원하는 숫자 단축키죠. 원터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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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을 누르시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명칭 누르기 전에 프로토컬을 FTP 로 바꿔 주시구요. 명칭을 입력을 시킵니다. 이미의 명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스캔 폴더 이름을 스캔으로 해 놨기 때문에 스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터치 명칭도 그냥 같은 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 같이 스캔 누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뭐 김과장 이계장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 사람 거를 원터치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명칭 등록 한 다음에 호스트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호스트명에 보내줘야 될 컴퓨터의 주소를 입력을 시키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의 주소는 192.168.2.100 번인데 이것은 지금 테스트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숫자를 넣어서 일단 입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 컴퓨터로 들어오려면 192.168.2.100 을 넣어야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고요. 다음에 사용자명은 아무나 쓸 수 있게끔 Anonymous A N O N O N Y M O U S 아나니무스 를 입력을 시켜서 확인 확인 눌러서 화면을 빠져나옵니다. 이것으로써 원터치 등록은 끝이 났고요. 이제 스캔을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는 방법은 먼저 스캔할 원고를 원고대에 세팅하고 스캔하여 송신을 선택해서 원터치를 선택을 하면은 원터치에 등록되어 있는 단축키가 하나가 보이죠. 이 단축키를 선택을 해서 복사하듯이 스타트 시작키만 누르면은 스캔이 됩니다. 컴퓨터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원터치 등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을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 사람 것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뭐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지정한 컴퓨터 쪽으로 스캔한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프로세싱 불이 깜빡거리는 게 멈춰지면은 전송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쪽으로 가서 스캔 폴더에 파일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컴퓨터 쪽으로 왔습니다. 컴퓨터 쪽으로 와서 스캔 폴더를 열어보면은 PDF 파일이 하나 들어왔네요. 파일을 확인을 해 보면은 스캔 받은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써 캐논 복합기 FTP 스캔 설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야구공 이었습니다.